열심히 살아온 두 남녀, 중년 남녀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, 잘 살고 있나 현재를, 과거를 되새김질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열심히 살고 있겠지만 한 번쯤은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나, 잘 왔나라는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이 프로젝트 영상을 보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과연 오늘 찍은 화보는 어떤 모습일까 라는 기대와 설레임이 있네요